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오늘 3분 영화제 개최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연성수 집행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18 3분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성수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시는 반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의 행복을 증진하게 함이 대한민국 국시입니다. 이는 1919년 4월에 발표한 한성임시정부 약법 제3조에 나오는 말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의 행복을 증진하게 함. 5.18은 단순히 전두환 일당의 야외국을 막기 위한 민주화운동이 아닙니다. 5.18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는 대한민국 국시를 익히고 세계평화의 행복을 증진함이라는 숭고한 대한민국 국민의 이상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어떻게 동아아시아를 전쟁으로 내모는 반공이 국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상가족 상봉을 가로막는 남북민족을 궁극하게 만든 반공이 국시가 될 수 있습니까? 역사를 망악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18 산문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민주인권평화 통일과 관련된 것임은 어떤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5.18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상상하고 만들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권리와 자유가 증진되고 세계의 행복이 증진될 것입니다. 사실 요즘 학생들은 광주학생의 참성을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5.18 항쟁의 세계사적 의미는 더더욱 모릅니다. 기자 여러분, 우리의 미래사들이 5.18 산문영화를 통해 우리의 5.18의 미래의 가치를 바로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참석하신 분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5.18 민주운동 부상자의 서울시 지부장과 5.18 산문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형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이 임순회 5.18 영화제 심사위원장이시고 현재 집행위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옆에 계시는 분은 장성암 5.18 민주운동 부상자의 본회 지금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정영철 5.18 산문영화제 사무국장과 5.18 민주운동 부상자의 서울시 지부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끝에는 송영신 5.18 산문영화제 공동중한 시내 허브컴퍼니 대표를 맡고 있는 송영신씨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5.18 산문영화제 공모방법과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임순회 심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5.18 산문영화제 그러니까 5.18 40주년을 맞아서 기념하는 5.18 산문영화제를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면서 매년 영화제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5월 16일 17일 양일간 서울광장하고 서울시청 다목적골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5.18 산문영화제는 기본적으로 공모 수상작을 상영하는 영화제입니다. 현재 출품작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산문영화제의 주제는 민주평화인권통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만든 3분에서 15분 내외의 단편영화를 공모를 해서 수상을 하고요. 수상을 한 후에 그 수상작을 상영하는 영화제입니다. 그리고 작품은 5.18 산문영화제 전후 2년 이내 올해는 첫 번 첫 해이기 때문에 기간을 2년 내에 만든 작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초등학생부터 일반 성인까지 누구나 작은 단편을 만들어서 공모에 응하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상작을 상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제를 연기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 일정을 늦췄습니다. 공모 일정은 9월 18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심사를 하고 수상작을 상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상은요 대학 일반부 그리고 중고등부 초등부로 나눠서요 최우수상은 서울시장상 그리고 우수상은 서울시교육감상 그리고 우수상은 3분영화제 조직위원장상이고요 장려상은 서울지방보훈청장상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회장도 장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상된 작품을 영화제에서 상영하게 됩니다. 저희 조직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명예조직위원장님이시고요 장영달 전우석대 총장님이 조직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두 분 연성수 국민개헌행동공동대표님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최용호 서울지부장님이 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은 모두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품들은 영화제 1회로 상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여러 인터넷으로 통영하면서 여러 가지 공식 자료들로 이용될 거고요. 저희는 올해는 첫 번에는 영화를 제작을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개막작을 아예 제작을 해서 상영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그게 중요한데요. 영화제 공모 접수는 5.18 삼분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에요. 시내허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5.18 항쟁에 대한 것에 대한 기념하고 기억하는 영화제를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더불어민주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와 서 계시는 청년대변인 장종하 대변인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의 기자회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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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